선생님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휴 제가 영광입니다 그 사진의 대중화를 하는 모습에 저분이야말로 사진계의 설민석이다 팔을 이렇게 늦게 뛰어봅니다 아니 아니 반대쪽으로 말뚝바퀴 오 이거네 들어갑니다 갤럭시 S20 5G 오중석과 떠내는 사진 맛집 출사 체크 저는 직업적 특성상 현장 답사를 많이 떠나요 제가 2004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유적지도 제가 만든 말인데 흔적지 25년 됐거든요 교과서에 익산기 흑사진 석가탑이 있다 그 사진은 다 만족을 못하게 했더라고요 삼각대나 렌즈 힘도 없고요 가거든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학생들 눈높이 감성도 너무 빨리 바뀌어서 제 옛날 기술력과 이걸로는 좀 안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생생하고 엣지 있는 역사의 유적 흔적을 담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25년 동안 남의 역사만 주로 담아왔는데 제 역사가 없더라고요 그 역사 속에 저의 흔적도 좀 남기고 이런 고민 때문에 찾아 뵙게 됐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XTNT 울트라에는 혁명에 가까운 기능들이 혁명에 가까운 기능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알려드리면 이게 1억 8백만 화소 카메라예요 제가 찍어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확대를 한번 해보시면 일부러 그렇게 찍은 것처럼 뭐요? 하나도 안 깨지는데요? 제가 눈으로 이 실제 사물을 보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이 안에 담긴 피사체가 쨍하고 선명한 걸 넘어서서 느낌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 기능은 스페이스 줌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기본 10배, 100배 100배요? 잠깐만 이게 뭐야? 아 저거예요? 이거거든요 지금 사진을 어디에서 좀 찍어볼까요? 군산입니다 군산이요? 네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유적지로서는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과거의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현재가 만나는 접점이에요 아주 매력적인 핫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랐던 역사의 흔적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라는 의미에서 군산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군산을 선생님과 가다니 선민석 선생님과 가다니 너무 기대되는데요 아 예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여기가 이제 제가 꼭 모시고 오고 싶었던 옛 군산세관 대한제국 시절에 만들어진 건물인데요 유럽 냄새가 이제 물씬 풍긴다는 거죠 지붕에 보면 문양이 꼭 뭐같이 비늘 비늘 같죠 군산이 바다를 끼고 있다고 생각해봤는데 광각사진이요 광각이요? 초광각사진 이 자리에서 이 넓은 게 한눈에 다 보이죠 잠깐만 이게 더 넓게 보이는데요 지금? 굉장한 초광각이고요 제가 과거에는 이걸 찍으려면 반 없이 뒤로 갔어요 여기만 이렇게 막 묶다시피 해서 찍고 그랬는데 대박이다 진짜 한번 확대해 보실까요? 잠깐만 벽돌 질감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프로 작가분들이 쓰시는 카메라가 보통은 4천만 화소 5천만 화소 그럼 얘 나오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되죠? 그 카메라들은 작가님한테 좀 배웠으니까 감히 좀 제자로서 작가님을 한번 좀 담아보고 싶어요 1억 8백 개 알겠습니다 선생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이렇게 좀 팔짱을 좀 끼고 저쪽 아 그게 아니고요 아이씨 편한 자들로 편한 자들로 이쪽으로 놓고 싶다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쪽을 흔적지 알면 다 열리세요 어? 선생님이 왜 이쪽 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섀도우가 턱 밑에 살도 가려주고 아름다운 걸 찾으려는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를 예 낳아주신 거는 저희 부모님이지만 능력치를 알아주시는 건 작가님이다 와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드디어 와봤네요 98년에 개봉했던 영화 군대를 제대하고 그 당시 여자친구랑 아하 아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찍어드릴까요? 아 그래요? 영광입니다 아 이거 주인공이 타고 다녔던 스쿠터네요 그러네요 이거 영화에 나왔던 그 차인데 사진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찍었습니다 동영상 찍으신 거예요 이게 8K 영상이에요 디테일이 살아있죠 제가 사진을 찍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하는 장면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3,300만 화두의 초과질분 사진이 캡처가 되는 거예요 오 4월에 작가님의 크리스마스를 담아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쪽 가서 다시 이야 이것도 예쁜데요 쳐보세요 이렇게 제가 담아드릴게요 오 이거네 오냐 받아주마 고마워 꽃보다 작가 팔을 이렇게 왼쪽으로 아니 아니 반대쪽으로 조금만 뒤로 하나 둘 셋 폴짝 조금만 더 앉아주시겠어요 조금만 더 자 이번에 바둑 두셔야죠 자 한 수 두셔야죠 말뚝받기 나래쉬우러 굉장히 많은 예 말뚝받기 아 좋아 좋아 점프샷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셔터를 눌러서 점프 잘 된 걸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점프 한 번만 제대로 하면은 8K 영상을 찍고 3천 3백만 화소의 사진을 캡처할 수 있으니까 저 옛날에 막 빠바바밤 연세해 갖고 하나씩 보려고 했거든요 다음 장소로 네 신나게 재밌게 네 떠나보실까요 네 마음껏 기대해 주시죠 본산 그쪽이 호남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국식창고다 보니 과거에는 치열한 어떤 삶의 현장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젊은이들의 포토존 핫플레이스 멋지죠? 꾸미려고 해도 꾸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선생님만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마이필터라는 기능이 있는데 선생님이 찍으신 사진의 느낌을 철길의 색감처럼 만들고 싶다 하면 필터로 등록을 하면 이런 톤이 되는 거고 그다음 나만의 필터로 사진을 찍는 거죠 선생님 약간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딱 떨어지게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도 그냥 이대로 바라보는 거죠 라이트의 콘트라스트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분도 가깝지만 광각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굉장히 아티스틱할 것 같은데요 제자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하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찍어드릴까요? 선생님 근데 은근 미남이세요 잘 듣는 얘기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기 사진 찍고 있는 커플 너무 귀여운데요? 한 컷 찍어주시죠 배운 걸로 두 분의 아름다운 일상 청춘알 제가 담아드려도 될까 해서 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기대서 여기 사람들 이렇게 찍으실 때 대화를 많이 한 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어떤 사진가의 욕심만으로 찍을 수 없어요 인물 사진에 천두적인 재능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스킬을 알려드리면 찍으실 때 광각 렌즈 특유의 모든 광각 렌즈는 왜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으면서 늘리는 게 이거 어떠세요? 예뻐요? 너무 잘 맞다 찍은 사진은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답사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하면 저거를 담을까만 생각했지 사진 찍는 즐거움을 태어나서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이 바다도 저도 오랜만에 보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사진 한 장으로 즐거운 교감도 나누고 역사의 한 조각도 남기고 아까 젊은이들 만나서 또 제가 작가도 잘 모르고 슈퍼스테리디로 뛰어가면서 한번 찍어볼까요? 지금 해가 졌는데도 잘 나올까요? 네 그럼요 뛰어볼까요? 보정각과 이미지 센서가 커져서 어두어두 흔들리지 않고 밝게 찍혀요 지금까지 한번 뛰어볼까요 선생님? 재미있는데요? 20년은 젊어진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 S20 울트라가 어두어두 사진이 잘 나와요 우와 예술 제품인데? 이미 센서가 커져서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어둡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죠? 네 놀랍습니다 그 옛말에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젠 밤도 두렵지 않아요 자 근데 좀 날씨도 좀 축구하니까 가까운 카페 가서 가베 함께 하실까요? 가베가 뭐예요? 뭔지 곧 알게 되십니다 와 여기 멋진데요 이 건물은 이 건물 구조가 되게 특이해요 아 그 트러스 구조라고 천장을 보시면 삼각형 모양 드라마 세트장이나 공연장을 트러스 구조라고 많이 하는데요 네 그래서 나이는 여기가 112년 정도 됐어요 112년이요? 1908년 우와 이게 가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종황제께서 즐겨드셨던 역사 교육하시면서 힘드신 일이나 처음에 연극 연출을 전공하시고 역사는 나중에 대학원에서 뒤늦게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초반에 그게 많이 핸드캡이었어요 연극연합과 출신이다 왜냐하면 정통성이 없다 공격의 대상이 됐었어요 무명 시절도 좀 길었고 남들보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기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배운 전공의 장점을 살려보자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반전이 있으면 아주 좋다라고 배웠으니 역사 속의 이야기에 갈등적 요소 개연성을 최대한 살려서 연극처럼 드라마처럼 얘기해보자 그런 어떤 고난이나 저한테 있어서의 채찍질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오늘날 강연 방식을 만드는 기폭제가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의 오늘 베스트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너무 많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게 빨래집게 꼭 집어주는 거죠 하나만 골라야 되죠 제가 오늘 가장 충격받은 사진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 답사 다니면서 밤이 되면 거의 역사를 담는 걸 포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저는 밤에도 잠 못 들지 않을까 저의 베스트 픽은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철길을 걸으면서 유리를 통해서 낙엽과 같이 찍은 선생님과 저의 커플샷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선생님과 제가 오늘 군산에 있었다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사진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혹시 출연하시는 분들이 역대 베스트 컷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이 사진이라고 아직까지는 이 사진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옛날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밴허를 만든 감독이 이렇게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오시니씨요 이 영화를 과연 내가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같은 소감이에요 정말 잘 찍으셨어요 오늘의 베스트 픽입니다 저희 셀카 하나 물론이죠 사진으로 만난 이냥 사진으로 마무리해야죠 오중석과 설빈석 군산을 잡다 오? 뭐야? 싱글 테이크 네 이렇게 오오 백배줌 작가님 달에 금토끼 있어요